현진재, 오, 들어갔어요. 크룹을 제대로 타고 있어요, 현진재 선수. 이승택 절규합니다. 떨어졌습니다, 이승택. 이 위치는 정말 어려운 위치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 세이브 확률 10%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그대로 홀로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황인춘 선수의 샤리글이 나왔네요. 그대로 떨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 선두로 올라서는 황인춘입니다. 어제부터 정말 그림 같은 샤리글 장면이 여러 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홀에 장희민 선수예요. 남은 거리 25m. 이 날씨에 티샷이 300m가 넘게 나왔네요. 오,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결과 장희민입니다. 샤리글 단 두 번 만에 홀아웃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시간조차 안 주네요. 대단합니다. 와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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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장 아멘